체리 브라슨 오빠, 골픽이 이쁘다. 엄마 좋아. 체리 브라슨. 체리 브라슨. 네, 여기도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제 백라인입니다. 백라인은 얼마나 칠까 봅시다. 여기는 저 앞에 크릭이 있어서 왼쪽으로 가 얼마야? 한 220 되나? 왼쪽 크릭이 280. 오른쪽이 250. 저기 카트 있는 저리를 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잡은 게 뭐야? 하이브리드? 하이브리드 3번. 어, 하이브리드 3번. 안전하게 왼쪽으로 쳤습니다. 너무 잘 맞으면 또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으면 물에 빠지니까 우두를 잡았습니다. 아, 여기 아들 것 같아. 아, 아들은 두 번에 여기까지 갔다 왔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여기입니다. 아들은 왼쪽을 잡고 나는 퍼터입니다. 퍼터가 편하지? 에이씨, 약했습니다. 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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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Lanford. 삼십시오.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됐어 보기! 네 맞다 보기야? 보기지 아 보기야? 왜? 파 보니까 여기, 맞다. 그러네 여기서 중간에 크릭이 있어서 파가 힘드네 크릭에서 그린까지 150이니깐 짧게 쳐야 하니까 200이 남지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올릴 수는 없고 한번에 넘길 수는 없고 자 처음에 보기 보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잘 치면 되지 뭐 이거는 그냥 화나 보기 타고 그냥 가는거지 자 발소리 날라서 볼은 아 좀 멀어 길었나 아 아무 생각없이 침 잘 치고 애들은 오히려 엉크림 못했네 너무 자체 למח다 엑 너무 잘 쳐서 넘어갔대 긍 정적인 생각이 좋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너무 잘 쳐서 넘어갔다 자 요거는 이제 쭉 내리막이거든 그러면 볼을 이렇게 세우면서 쳐야 되나 스핀을 줘야 돼 여기는 러플에서 스핀도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좀 높이 쳐서 조금 높이 쳐서 그래야지 부드럽게 갈 수 있게 약간 러브샷처럼? 그럴 수 밖에 없지 러프니깐 스핀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깐 좀 짧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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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가 남았습니다 와 버디 아 너무 먼지 오셨다 아 너무 먼지 오셨다 그만큼 안굴러 그만큼 안굴러 아들아 이거 치는거 좀 찍어줘 아빠 아까 네가 가르쳐준 대로 해볼게 아 또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사이드 아웃인데 자꾸 까먹어 아웃사이드 인으로 나와 습관 고치가 쉽지 않아 호우 요거 요건 그냥 눈 감고 쳐도 버디인데 그렇죠 눈 감고 쳐봐 넌 눈 뜨나 뜨나 똑같애 와우 나이스 버디 땡큐 야 눈 감고 쳤는데 너 지금 나 이거 넣을래 나 이거 넣을래 아빠 호텔에도 잘해야지 아까 전에 긴거 넣었잖아 어 그러니까 아빠는 근처에 갖다 논다는 생각을 하는거야 는다 생각을 안하고 근처에 붙인다 근처에 붙이고 그럼 넣으면 되잖아 투폰만 하면 되는거야 모든 골프에서 아까 전에 는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늦은거지 안 들어갔다 엄마가 엄마가 밖에서 밥 먹자고 전화왔거든 어디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래 넌 제일 좋아하는게 뭐야 응 엄마가 엄마가 밖에서 밥먹자고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밖보다 더 낫지 나도 엄마가 만드는게 제일 맛있어 그게 꽁짜고 아 진짜로 너 엄마가 만드는게 더 맛있어? 밖에서 먹는거보다 응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아빠랑 너랑 엄마랑 밖에서 먹고 싶은가봐 하나 골라봐 어디 어디가 좋을까 너 먹고 싶은걸로 가자 너 멀어 23분이면 어떤 종류가 먹고싶어 집에서는 한 15분이지 응 집에서는 여기서는 아 그렇구나 무슨 무슨 식사인데 일로가 가봤잖아 우리 어디 어디야 여기 리코스 월드키친 저기 그 리코스 월드키친 조그만데 거기 있잖아 아 멀어 조지아 옆에 멀어 조지아 아니지 그냥 뷰포드 다운타운 쪽 아 뷰포드 다운타운 한번 아 거기 아빠랑 둘이 갔던데 어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엄마나 안갖잖아 응 엄마나 안갔지 예 골프호에는 뷰포드의 맛집 아주 오래된 뷰포드의 맛집이에요 다운타운에 있는데 새벽이랑 나랑은 한번 갔는데 엄마나 안가봤으니까 거기 갈게요 아 파이브의 서드샷입니다 아 아 아 아 아까비 놀이동산 같아 어? 놀이동산 신난다 귀신의 집 재밌다 아빠는 골프의 즐거움 중 하나는 어? 파트리야 또? 오케이 골프 즐거움 중 하나는 이게 카트 타는 거야 거리 얼마? 80 80 1 2 2 1 2 1 2 2 3 살짝 왼쪽입니다 자 잘하면 언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키기 좋아 이게 주워서 치는게 좋습니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잘했어. 아주 어려운데 떨어졌는데 팔을 만들어 냈습니다. 벙커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긴 있지만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. 벙커에 들어가서 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. 나는 오줌 싸야 돼. 세뱅이는 골프가 재미있어? 재미있지. 근데 이제는 치는 거 보다 그래, 치는 게 더 재미있지. 아 그래? 일단은 엘리아. 굿샷. 넓은 파라포니카는 그냥 싸게 친거야? 응. 파5. 홀 넘버 세븐틴. 딱 싸게 쳐야지. 그렇지. 여긴 뭐 오픈되어 있으니까. 자, 파5입니다. 어, 앞바람. 나 못 봤는데. 축하스. 축하스. 지금 하시지. 저기를 하시지 말로 하시지 말로 하시지 말아, 굿샷. 그리고 잔잔. 저기를 하시는 날이야? 네. 멍에다 쉬는 날이니까. 아... 네. 네, 그 모금이나는 쉬는 날이니까. 아... 안쓰지 잘했어 혼났어 근데 아빠한테 얘기할 때 이런거 나온다고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, 나잇샷 아빠는 멀리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더위저래 땡겨 근데 다행이다 유리창값 안줘도 돼 잘못하면 맞힐 뻔했어 그냥 저만 가면 돼 저만 가면 돼 얼마나 와? 226 226 226 맞바람 왜 가르치는게 재밌어 사람들이 더 잘 되는게 재미있어 아빠대도 좀 잘되게 해줘 봐 아빠대도 좀 잘되게 해줘 봐 아빠대도 안 되지가 été 아빠대도 너무 세 아빠대도 너무 세 아빠대도 엄청 셉니다 아 약간 오른쪽으로 갔네요 아 벙커 벙커샷 입니다 밖에서 먼저 저렇게 스윙 연습을 좀 해 보구요 그 다음에 벙커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한 30야드 25야드 오케 발을 고르고 오케 금방 씻네. 더 갈 줄 알았네. 앞밭은 더 치기 어렵습니다. 속이 높아요. 나왔네. 나온 걸로 다행이다. 자, 지금 버디펄입니다. 자, 버디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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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이스 버디. 버디 할 때 기분 좋아? 그렇지. 라운드에서 버디 하나만 나와도 좋고, 더 나오면 좋고, 버디 아무 때나 나오면 좋고. 아빠는 그게 좀 나왔으면 기분 좋겠어. 네 아들이나 네 딸. 다행이다. 이제 마지막 라스트홀입니다. 웃고 즐기는 가운데. 아들과 함께 치는 골프. 점수와 상관없이 아들과 치는 골프는 항상 즐겁습니다. 이번에 또 제가 한국 돌아가면 언제 다시 만날까 싶기도 한데, 뭐 떨어져 있으면 아쉽고, 보면은 또 가끔 짜증 날 때도 있지만, 요즘은 아니에요.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,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됐을까? 왜 우리 아들이 좀 더 노력 안할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. 그리고 저를 많이 웃겨주고, 예전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랬는데, 요즘은... 뭐 때문에 타나? 찾아봐야 되겠죠? 자 마지막 골. 잘 쳐보겠습니다. 드랄벌샷입니다. 여긴 약간 이제, 어필이네요. 여기 물이 있고. 굿샷. 굿샷. 자 180, 170 남은 곳에서 아이언으로, 땡겨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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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여기서 얼마 봤어? 200은 봐야되잖아. 180 다구나? 180? 어. 안에다 185 같아. 아빠는 더 봤어. 새칸샷. 잘 쳤어. 여깄다. 잘 쳤어. 요거는 얼마까? 90? 90? 오케이. 어필 봐서? 그냥 90? 90. 90. 아. 고개, 네 레슨에 효과가 있네? 그래서 레슨을 받으면 도움은 돼 내가 거울 보고 하거나 내가 스스로 사진 찍어서 하거나 내가 내 폼을 보더라도 뭐가 잘못했을지 모르는데 니가 아까 이렇게 칠하고 잠깐 얘기해 준거 들으면 바로 효과가 있어 너는 그럼 투온이고 나는 쓰리온이고 그 차이지 아들은 투온 아빠는 쓰리온 아무래도 나일 먹어도 내가 더 먹었잖아 자 그럼 너는 버디펫 나는 파펫 오케이 자 멋지게 한번 쳐봐 자 그럼 더 많이 가득해 준거에요 자 그럼 더 많이 가득해 준거에요 fa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